나의 작업실 벽 작품들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월해전 작품들과 지금 작품들 아예 수업기 작품들도 보이고요 까마귀 작품 나무 작품 그리고 나의 엽서와 포스터 나의 자화상 까마귀 작품 나무 작품 절대 고독에 대한 담론 까마귀 작품 까마귀 작품 목판에 그린 나의 생면화 생면화 존재화 사색 나무 작품 생면화 사색 나무 작품 생면화 사색 나무 작품 생면화 사색 나무 작품 생면화 생면화 생면화